네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기자님들 또 와주셨는데요. 인사부터 드릴까요? 네 안녕하세요. 솔로 가수 문종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. 아우 네 웃는 모습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계속 왼쪽입니다. 이번엔 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하트 손가락 하트도 보내주시고 계시고요. 이번에는 손하트 볼하트까지 조금씩 쭉쭉 해주시고 계십니다. 마지막으로 XOX 포인트 포즈 있으실까요? XOX 어 XOX 또 XOX로 순서대로 이렇게 포인트 포즈 해주시고 계시고요. 다음은 가운데 포토타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손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문종업입니다.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인사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아우 우리 밝게 웃는 모습 너무 좋아요. 이번엔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트 날려주세요. 그리고 또 카메라 한 대 한 대 봐주시면서 사랑의 하트 날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번에도 XOX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XOX 감사합니다. 다음은 오른쪽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리겠고요. 좋아요. 한 분 한 분 또 손 인사 해주시면 되겠고요. 좋습니다. 다음은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볼하트 우리 한 분 한 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XOX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X O X 감사합니다. 우리 이것으로 포토타임 마무리 하겠고요.